7달자의 임지연 배우님입니다.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배우님 포즈 부탁드립니다. 배우님 반갑습니다. 오늘 여우조연상 후보로 참석을 하셨는데요. 소감과 작품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저 유채이탈자에서 문진아라고 출연한 배우 임지연입니다. 여우조연상 대중상 영화제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설레입니다. 네 말씀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네 다음은